전골간신경증후군 안녕하세요. 세운병과 함께 손에 발생하는 전골간신경증후군이란 어떤 질환이며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골간신경증후군이란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겨드랑이부터 손까지 뻗어있는 정중신경이라는 말초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은 팔꿈치에서 가지처럼 두 개의 가닥으로 갈라지는데 이 중 얇은 가지 하나를 전골간신경이라고 합니다. 전골간신경은 감각신경을 포함하지 않는 순수운동신경이라 감각의 이상을 느끼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전골간신경이 근육사회를 주행하면서 근육이나 혈관 등 주변구조물에 의해 압박되어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을 전골간신경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러스성 감염이나 운동 후 발생되는 외상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근육이나 임대의 이상발달, 신경종양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암부나 상암부에 통증이 수반되고 이후에 신경의 마비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질환이 발생해도 특별한 통증이 없어서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병 후 증상이 악화되면 팔이나 손의 힘이 약해지고 나중에는 엄지와 검지손가락 끝마리가 잘 구부러지지 않거나 마비가 오게 됩니다. 작은 물건을 짚거나 단추를 끼우는 것이 어렵고 필기고로 글씨가 쓰기가 어려운 등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간혹 신경주의의 염증으로 인한 경우 수술이 없이도 1년 내에 자연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질환 자체가 매우 드물어 확실한 통계는 없습니다. 교과서적으로나 경험상 4에서 6개월 정도 기다려보고 증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골관신경증근의 수술적 치료는 신경압박 증상을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피부를 절개해 정중신경을 누르고 있는 구조물을 절개해 감압해주는 신경감압술이 시행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골관신경증근이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고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소개 드렸습니다. 전골관신경증근은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이상 없이 발병한 경우 전골관신경 자체가 워낙 얇고 가늘며 근육 깊이 위치해 있어 영상학적 검사에서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수부 질환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 지식 그리고 치료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에 있는 병원을 찾는 것이 권유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